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항상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살이 빠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노동과 운동의 차이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요 과거에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바로 마음을 고쳐 먹는 순간에 다이어트가 잘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요 콜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바로 엘리아 클럼 교수가 실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미국의 7km 호텔의 객실 하우스키퍼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분들이 과연 하루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지를 봤습니다 하는 일들을 봤더니 굉장히 유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죠 일단 청소하는 것도 무지 힘들죠 이 진공청소기 돌리는 것만 해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끌고 다니는 그 카트 안에 여러 가지 뭐 수건도 있고 물품이 잔뜩 실려 있는 그러한 카트를 무거운 걸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매트릭스 들어야 되죠 침대보를 바꾸려면 이런 작업들을 혼자서 하시면서 칼로리 소모하는 걸 봤더니 1시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자그마치 300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운동량이냐면 우리가 러닝머신을 뛸 때 한 시속 5 내지 6 정도 사이로 맞춰 놓고요 5.5, 5.6 정도로 맞춰 놓고요 1시간 정도 빠른 걸음을 걷는 것이 이 정도의 칼로리 소모라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소모를 매일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이 안 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은 똑같이 그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열심히 칼로리를 소모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직원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혈압이 올라가고 체지방률이 증가되어 있고 체중이 높고 그 다음에 뱃살이 많이 잡히고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대상으로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요 일단 7개 호텔 중에서 4개 호텔의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당신들이 일하면서 일한 육체적인 활동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15분 동안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 포스트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매일매일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포스터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시키게끔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3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고 마쳤습니다 그리고서 비교해 봤습니다 얼마 동안 비교했냐면 약 4주 동안 비교했습니다 4주 후에 이분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확실하게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인식을 바꾸신 분들한테서는 체중이 확실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체지방이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혈압도 조절되기 시작했고요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건요 본인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면서 일에 대한 행복도가 조금 더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바꾸는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려왔고 이런 이론에 대해서 제가 책도 썼죠 바로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에서도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삶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는 아침 출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계단을 오릅니다 또는 열심히 지하철역까지 걸어갑니다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가죠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에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출근을 하고 있지만 비록 나는 지금 계단을 오르는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뀝니다 운동하면서 걸을 때는 터벅터벅 걷지 않죠 그렇죠 정자세로 발을 힘창에 내디디면서 걷죠 그런 자세로 자세를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리에 힘을 주면서 떠벅떠벅 계단을 오르면서 몸의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인식이 조금만 바뀌는 순간에 나의 몸과 마음에는 훨씬 더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또 우리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좋은 생각 가지시고 열심히 몸에 우리가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노동들이 나의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자세가 바뀌면서 좀 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